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덕구를 제외한 대전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아파트 실거래가의 마실에 따르면 대전의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말 3천여 가구로 출구치를 기록하고 3월부터 빠르게 소진돼 지난 6월 말 1,700여 가구로 줄었습니다.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93.4%로 가장 많이 줄었고 서구가 63% 줄었습니다. 가파른 소진 현상은 지역 내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 전환을 앞두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